자 후배랑 낚시 3마리 3마리 놀래미 3마리 3마리 뭐했지? 매가리 바보된거 함영동에 등쪽죽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3만원짜리야 치즈 등쪽갈비 치즈 등쪽갈비 맛있습니다 후배가 얼굴 나오기 싫어해가지고 낚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점심도 안먹고 갈대김밥 먹고잉깃한데 백가죽이 달라봤는데 이렇게 먹고 맛있습니다 한마디하세요 선배는 강태국만나 오늘은 좀 아닌거 같은데 오늘은 제가 뭐 그렇게 귀한 호종을 하여튼 오신인데 오늘은 좀 엔지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잔하세요 후배